네, 덕혜원 주로 후보에 오르신 나미라 한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가운데 를 보시겠습니다. 자, 시선은요.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카메라들 맞습니다.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로 오른쪽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호주의 나미라 한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호희 배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인데요. 안녕하세요. 무대 가운데 를 보시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멋진 호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버릇 조심하시고요. 조심해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선우희 씨였습니다. 밀정으로 홍보에 오르신 한치빈 배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가운데 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다리를 다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수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안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치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페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